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대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의미라든지 중요성 같은 경우를 제대로 이렇게 부여해야 그다음에 재미도 있고 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송도 매일 하지만 매일 하는 것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매일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부담을 좀 많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그런 사건이라든지 현상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방송을 다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다. 정말 기이한 사람들이다. 내가 기이한지 그 사람들이 기이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사실 이번에 편엔 도둑놈들 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 다음에 2월 첫 주에 나오는 3구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도둑놈들 2권 또 도둑놈들 3권이란 책이 갖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변수인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투표에 관계없이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든 것 아닙니까 하죠. 투표를 한 게 아니고 컴퓨터를 가지고 A씨가 몇 표를 받았는지 B씨가 몇 표를 받았는지 그냥 제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밝힌 책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그런 선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당면하게 될 2024년도 총선 2026년도 대선 거기에 바로 직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고 나라를 일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책 판매를 보게 되면 그렇게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다. 국가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국민들은 본인의 참정권이 다 박탈돼 가지고 자식들하고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시기 보면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 4.15 총선에서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가 투표지 분류기 오류 현장이 발각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서 일어난 거죠 4.15배제의 투표지 뭉치가 지나치게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후보가 돼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많은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박수현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 을 지냈던 인물이죠. 그래서 정진석 측에 개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4.15장을 다시 여러분들 투표지 분류기에 돌려보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을 해 가지고 지역선관인 사람이 여러분들 뭔가 사인을 하니까 그동안 써놨던 개표 상황표를 다 찢어 가지고 없애버리고 투표지 분류기를 턴 오프 전원을 껐다가 켜니까 전원을 껐다가 켠 투표지 분류기에다 다시 투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채니까 제대로 된 숫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투표지 분류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현장에 있는 개표 사무요원들이 갖고 다니는 usb usb를 꼽으면 그게 뭔가 값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전원을 껐다는 이야기는 값이 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정진석 씨하고 박수현 씨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씨가 거의 낙선할 뻔했던 거죠. 이건 조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여군 투표소에서 발각된 건 아주 일부분인 거죠. 일부분. 야무지게 조작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박수현은 최소 플러스 5 플러스 14 최대 차익값은 관내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정진석은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3% 이건 뭐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이 발생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이 발생했는데 다 입을 담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2021년 또 보궐선거는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문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오세훈이 98%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98%의 동 단위에서 당일 투표에 승리할 줄은 압승을 했는데 박영선이 사전 투표에서 서울의 44% 동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이건 뭐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세훈이 사전 투표 득표 수를 빼앗아가지고 박영선 함께 여러분들 전산 조작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평균값이 박영선은 플러스 10% 오세훈은 마이너스 9.3%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99.9% 정도가 아니고 1만 퍼센트 사전 투표 조작을 한 거죠 여기서 표를 빼앗아가지고 넘긴 거 아닙니까 이게 차익값 이끌어는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니까 4.15 총선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2021년 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해놓으니까 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미친 숫자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때 국힘당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김종인 10% 시작해가 다 뭐죠 사전 투표 동료에 나섰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1년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선거에서 똑같이 조작을 한 겁니다 부산시장선거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고 워낙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쳤는지 아니면 내가 미쳐버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고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4.15 총선에서 발생한 문제를 전혀 고치지 않고 1년 후에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 똑같은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하고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 여러분 다 침묵했기 때문에 그다음 2022년도 대선 지방선거가 다 이렇게 또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4.15 총선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선거가 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조작됐다고 쓴 것이 지금 1권이고 그다음 2권 3권이 2월 첫 주에 나오는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거죠 판매량이 그렇게 뭐 아주 현재하게 좋아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참정권이 박탈당하더라도 전혀 뭐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비용을 자기들하고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지불하겠습니까 나는 끔찍할 것 같거든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치르겠습니까 참정권이 박탈 낸다는 것은 선거에 관한 중국 공상당 체제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니 참 이 문제가 제가 책을 편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나라가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본인들이 노예가 되는데도 노예가 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으니까 참정권이 박탈이 돼 가지고 국민들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정권이 20년 30년 40년 50년 집권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돈이 남아 있겠습니까 재산이 남아 있겠습니까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잠시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그 점을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또 다루고 하니까 아침에 페이스북 올리면서 사용했던 2021년도에 그런 서울시장선거 보궐선거 그 다음에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신지방선거에 부산시장선거 그 다음 아침에 제가 다뤘던 부여군의 정진석 후보가 극적으로 투표지 분류기 오류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고하는 훈련들이 안 돼 있는지 이게 다 연결하게 되면 영원히 선거 사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국이란 나라는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없어진 겁니다 대한조작국이 된 거죠 이게 계속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사고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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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